오늘은 첫 영상입니다. 우리 둘째 예든이와 함께 샤워를 해볼 건데요. 예든이의 첫 목욕이에요. 예든이와 함께 강아지 첫 목욕시키기 한번 해볼까요? 갈까요? 충충 먼저 물의 온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예든이가 춥지도 않고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물 온도를 잘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든든이도 여기 들어왔고요. 아씨 나왔다. 지금 예든이는 자기가 샤워하는 걸 알까요? 딱 아주 따뜻한 온도예요. 예든, 예든이 냄새나지요? 아이 따뜻해. 아이 따뜻해. 아이 따뜻해. 아이 따뜻해. 아이 따뜻해. 똥꼬. 무서워. 엄마가 안 물에 들어가게 해줄게. 어이 무서워. 괜찮아. 어이 착해. 고양이는 목욕시키기 어려운데 강아지는 되게 순하다. 아이고 부드러워. 아이고 부드러워. 이렇게. 예든이가 강아지가 어린 강아지인데도 냄새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이쪽이 뺑 tiet Slak eye job편 here. 젠든이가 이제 얼굴 닦아 볼까요? majestic stuff. о이 싫어 어이 괜찮아. 오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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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아이 싫어 싫어. 아이 싫어. 어이 싫어. 어이구이 자 tremb時候 하라는荷거. 아 Л jerghh so much. 어이 싫어으. 아 싫어 싫어어. 아이 싫어요 oo 이렇게 앞발 이렇게 닦아 아 쉬워 오우 싫어 싫어 괜찮아 괜찮아 엄마 괜찮아 얘들 너무 잘한다 얘들 너무 착한데? 오우 싫었어 이제 깨끗한 물로 한 번만 씻으면 끝 물이 너무 쎄면 놀랄 수도 있으니까 또 물 온도를 잘 맞춰주시고 지금은 딱 좋아요 아이 좋아 이 깨끗한 물로 씻고 나갔다 얘들이 아이 착해 됐어 됐습니다 얘들이 목욕 참 목욕 끝 이제 바로 따뜻하게 숲으로 감싸줘야 돼요 추우면 안 되거든요 감기 들으면 큰일 나요 아이고 못생겼다 우리 애들이 아이고 못생겼다 바람도 말려서 털 뽀송뽀송하게 말려줄게요 많이 놀랐어 괜찮아 어 근데 이렇게 순하나 원래 강아지들이 진짜 순하고 착하다 애들이 어우 착해 첫째 든든이 어우 또롱 괜찮죠? 어휴 고소 아휴 고소 아휴 고소 아휴 고소 아휴 고소 아휴 고소 아휴 싫어 아휴 싫어 아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희한해요 감기 걸려 뽀송뽀송 아휴 시원해 털어 아 덩이 다 갈랐어 잘하고 있어 덩이 얘들아 삐지는 거 아냐 얘들아 어휴 잘했어 잘했어 됐다 됐다 어휴 잘했어 어휴 이렇게 착해 어휴 다 있네 어휴 다 있네 어휴 다 있네 이리와 이든이 그래 추우니까 이든이 목욕 끝